좀 안좋아 지금 와주면 좋긴해요 제가 부상병이 지금 14000명이나 있어가지고 막고 재난먹으면 되고 투권을 미리 뽑을까요? 아 이거 미리 뽑을걸 주태 이미 나갔네 그러면 그래도 아직 안 뽑은 데가 있을 거니까 진류 쪽으로 저 서랭에 있네 다 나오자 전체 호표기로 돈이 없어요 왜 분별 안했어요 나중에 뭐 변신하면 되니까 경기병으로 오시고 이쪽에 주장전체 선교 조순이 병력 최대 끌고 여기도 돈 없나요? 여긴 돈 엄청 많네요 전부 끌고 나오시고요 그리고 여기 5만명 서왕 있네 탐난다 서왕만 나올까요? 서왕만 나오고 남은 병력이 쳐들어오면 막으면 되니까 여기 있는 정액이병이 안 나왔네 일단 서량병으로 그러면 올라오시고 여기 4만명은 체험 나옵시다 체험이 통솔율이 생각보다 높네요 일단 서량병으로 올라오시고 노는 애가 없을까요? 노는 애가 없는 것 같죠? 무장은 다 빼간 것 같죠 이제 무장은 다 뺀 것 같고 아 이 넓은 땅에서 제가 뺄게 요거밖에 없어요 미리 좀 슈태 나가기 전에 뺐어야 되는데 이가미 까지는 그렇고 4명만 나옵시다 일단 너와 어이 간다 나 부상병 회복해야 되는데 그럼 청주병 뺏으러 가 상당 우리 공격받는데 수비 안 하나요? 조은이 막네 청주병 빨리 뺏어주고 청주병이 편성되기 전에 패스 써야 되는데 아쉬워요 우리 유표 군하고도 싸우고 있죠 건축 됐고 상당은 막았고 제가 이거를 견진이 아니니까 이거를 뚫고 제복을 치는 게 가장 완벽한 그림입니다 뚫고 갑니다 대박 청주병만 없기를 여기에 어 청주병이 없어요 다 기병이에요 다 정예기병들이고 궁병들인데 얘네 궁기병을 안하고 아 궁기병 제가 뺏었죠 자 전 가운데로 가고 등이 가운데 막아주고 마운로도 따라오고요 강척이 깔고 대우려는 안되네 그럼 대우려만 워낙 부상병이 많기 때문에 대우려 가고 능통 이거 깨러 가고요 어 질주지가 닿나요? 와 안 닿았어 너무 빠르다 귀신이라 이거 빨리 깨 빨리 깨고 이거 막아줘야 돼요 오케이 빨리 깼으면 막으러 오세요 우리는 이거 회복을 해주고 마운로기 별로 다치지 않았죠 막으러 갈 준비 막으러 갑니다 길 막아야 돼요 그리고 저는 수격 여기서 연격으로 또 때려주고 마운로기 빨리 마운로기 빨리 마운로기 여기 막아주고 저는 이 쪽 막으러 가고요 자 능통은 아들은 뒤로 빠집니다 여기 저 혼자 방원진으로 수비하면 돼요 자 이 쪽 확각해서 끝내버려 여기도 이렇게 철저하게 막아주고 저는 또 방원진 여기도 이렇게 철저하게 막아주고 저는 또 방원진 가는 건 아들 질주지휘 처리해주고 여기 막아주고 다시 방원진 방원진 범위 공격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너 못 도망가 나 귀신이야 밖에 귀신한테 도망가는 건 불가능하죠 귀신이라니까 못 도망간다니까 못 도망가요 귀신이라 아이고 또 공으로 살아나시네 연격 찍어 아 후폭이 좋았어요 사기 녹이는 게 보이죠 눈에 어 장압도 왔네 무슨 말자 뭐 우리 체험이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제일 먼저 도착한 체험이 제복을 칠 필요는 없죠 자 청주병으로 나오지 못했고요 제가 펼쳤으니까 강철기 여기 깔아주고 혹시 모를 견수진 아니 혹시 모를 쾌석진 혹시 상대가 뻘짓하면은 쾌석진으로서 쾌석진으로 가주고 이렇게 와주고요 저렇게 갈 줄 알았죠 계속 쾌석진을 먹고 빠르게 달려주고 우리는 이렇게 가고요 그렇게 오면은 정면으로 승부해주고 마오노고 이거 먹습니다 바로 가는 길에 질주지 한번 넣어주고 아 또 안 닿았어 이거 왜 이렇게 안 닿아 방주 먹었어요 방원진 저렴한 3코스트 방원진이다 석배형 부럽지 않아요 저렴하거든요 같은 값이면 석배형이 부러울텐데 저렴해서 안 부러워요 끝났고 권령 그런 소식들은 그냥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령은 뭐 어떻게 할 건데 이쪽도 제가 서왕을 뺐지만 뭐 4만명 3만명 다 있고요 서왕 좀 빨리 좀 오세요 그리고 아까 돈 없는 애들 오고 있나요? 얘네가 돈 없는 애들이었나? 아이고 유표 가셨네 유종이 뒤를 이었다 그랬나? 유종이 뒤를 이었고요 야 돈의 욕성이 몇 번을 나오니 하지만 좋아요 어차피 회복해야 되는데 마운눅 회복 안해도 되네 마운눅 회복 안해도 되네 도와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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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신 진짜 너무 빨라 또 죽였어 신화당하고 구적이 됐네요 너가 돈이 없던 애가 아니죠 뒤에 오는 애가 돈이 없던 애죠 그 가후 있는 애들 얘네가 일단 너네 합쳐 너네 상황을 좀 보자 여기서 청주병이 된단 말이죠 청주병 하시고 체험도 청주병이 돼요 얘네가 뭐 속도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연류가 아니고 강철기 쾌속 더 많이 와 이놈들 귀신 능조가 그냥 기다리고 있다 어휴 왜 이래 화면 내가 기다린 지 오래다 귀신 가자 방원진 이거 깨로 가시고요 저렴한 방원진이다 이놈들 방통이 살해됐어요 이런 아 방통이 원래 이게 잘 죽게 되어있죠 설정상 화살 맞고 죽어가지고 우리 핵심 전력을 방송을 제가 데리고 다녔어야 했는데 실수했네요 자 부인 합류 자 부인 합류 안 물러납니까 안 물러납니까 오 넘어왔어요 방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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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자 불칠렸는데 우리는 맞지도 않아요 지네만 맞아요 자기들만 태우는 방원진 저 화염계 방통이 죽었으면 우리도 한 명 죽이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열어놨고 더럽게 오래 버티네 버그는 없을거라고 믿고 쭉 밀도록 하겠습니다 버그는 없어요 여기를 밀지 못했죠 얘가 아까 돈이 없어 가지고 다 경기병으로 나왔는데 코끼리도 된단 말이죠 기동이 어차피 상병하고 똑같다면 코끼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상병이 섞여 있어 가지고 저게 호표기가 의미가 없죠 그러면 여기도 그 호표기도 상병으로 다 바꿔 어차피 기병이 청주병 50 다 똑같아요 이렇게 바꿔주고 9만명이에요 나름 조금 뽑았는데 9만명 양양 잡고 있고요 허접포박했어요 죽여 방통 죽였는데 방통도 쓸쓸하게 형주에서 죽었네 우리 나름 9만명인데 강에서 싸우고 싶지 않단 말이죠 견진해서 싸우고 싶지도 않고 잠깐 대기하고 우리는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합시다 나 이쪽으로 가 대북을 향해 2만4천명 그럼 이렇게 가도 되죠 자 한해로 그리고 서왕이 상단까지 올라가고요 야 너네 왜 나갔어 또 이런 아 또 나도 나가줘야 되잖아 여기서 회복 좀 하려고 그랬더니 진짜 더럽게 안 도와주네요 야 건축 못하니? 건축을 왜 못해 타군새가 건축중이야 너 뻘짓하면 안된다 여기 저기 해야 된다 견진 전예가 오는데 서왕이 그냥 싸웁니다 가서 물리쳐 너 뭐 지었어 군악대 지었지 이런 견진 지었어야지 알리앙 딴 데로 가고요 여기 서왕이 진리가 없죠 뒤에 고람이 또 오네 고람이 와도 서왕이 지지 않아요 우리 부장 편성도 안했는데 되게 세 자 이겼고 굳이 진양까지 가서 우리 병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어요 요양사 부상병 회복 좋아요 너네 언제 올 거야 온다더니 쌀도 모자라는 거 아니야? 군량 100일 정도 남으면 쌀먹고 와야 되겠어요 자 부상병 만명 다 회복하고 빠집니다 빠져서 입력 뺏고 엎칠 거예요 서왕이 아 온다 온다 와 이거 뭐 전술 필요 없고요 많이 올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저거 합니다 어 일단은 연한을 제가 하고 여기는 뭐 가까운 애들끼리 연한계 하세요 하고 연한계 하시고 연한계를 예랑하시고 연한계를 예랑하시고 전진 우린 다 수영이 있어서 굳이 연한계 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가 저거 말고 뒤에 더 온다고 생각하면 연한계 하는 게 좋죠 육손이 맨 앞에 있는 게 되게 든든해요 우린 이쪽으로 빠지자 라인 넓게 서 라인 넓게 서 라인도 라인 넓게 서고요 어휴 목매요 야 이래가지고 언제 가요 불리해 하필 맨 뒤에서 가지고 가자 제가 맨 앞에서 방원진으로 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허위만 때려 우리 화공선을 써도 되는데 괜히 같이 탈 필요는 없어요 요 라이가 좀 앞에 가서 휘랑질구를 여러 명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자 우리 부동도 지금 쓰면 타이밍 완벽해요 간다 자 우리는 얘 때리고요 뒤에 언제 훔칩니까 마운로 마운로 앞에 똥차 좀 비켜줄래요 뒤에 마운로 못 가잖아요 자 돌아가자 여기 척 여기 척 너로 여기 지나마 여기서 지금 정국 어 여기 이 정도면은 제가 여기 없어도 되죠. 여기 뭐 뱃싸움 할 필요가 없고 강 건너러 갑니다. 복양으로 갑니다. 서왕 회복 다 했죠? 그럼 뒤로 빠지세요. 여기 뭐 알아서 맞고 장사 공략은 좋아요. 더 공략하세요. 여기도 빠지네. 다 빠진다면은 우리는 바로 업으로 갑니다. 문주 4만명 돌아와요. 아까처럼 청주병은 못 뽑죠? 제가 재난 먹어놔서. 일단 여양은 깼고 자 이제 정의 창병이에요. 정의 창병 정도는 저의 강철기로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녹이러 가고 마운로그는 부담스럽단 말이죠. 일기도가 살짝 부담스러우니까 뒤로 빠져. 와 귀신 난리 난다 진짜. 17씩 맡겨요. 귀신 문주랑 싸워줍니다. 바로 왜냐하면 여기 닿으니까 회복을 하면서 가비넹부터 문주하고는 어차피 당장 승부가 안 돼요. 조금 뒤로 나와. 계속 병격 때려보세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로 그냥 버프를 졌다 받았다. 빨리 와. 장사 제압.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좋아요. 둘러싸주고. 잠시만. 비겁하게 일기도 마운로그 하고 하면 안 된다. 연륙이 사기 잘 빼죠. 청주병이 아니라서 좀비 짓은 못해요. 괜찮아요. 무시해줘요. 무시해줘요. 괜찮아요. 무시해줘요. 무시해줘요. 그치. 우리에게. 내力. 선택. 내力. 그치. 그치. 저희에게. 그치. 우리에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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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러면은 저는 올라갈거구요 얘네가 들어오지 못하게 서황이 이쪽으로 붙어주면은 얘네가 돌아갈 때 돌아가죠 임려 무시하고 업으로 합류하세요 서황 그러면 서황 아 닫힌 애가 없죠 서황도 혹시 모르니까 데오르진 여기다 해놓습니다 너는 깨고 오고 7만명이니까 나오겠죠 하나 설치 뒤에 서황도 어차피 저기에 있어요 병기가 그럼 이거 씁니다 묶어주고 니기토 조심해야되니까 잠깐 대기 자 아들 전진 서황 지금 제압할게 아니고 빨리 앞으로 와 와 와 공격 좋아요 소패왕 그냥 총공격입니다 방원진 계속해주고 아들도 구경해 아버지가 혼자 싸운다 저렴한 방원진으로 왔어요 왔어요 자 다 이쪽으로 오세요 일단 자 수건 또 받았고 병기 다 그대로 있어요 자 나온거는 잡습니다 불조심 불조심 빨리 죽여야되요 점풍 불조심해야되니까 빨리 죽여야되요 점풍 불조심해야되니까 정난색이 무섭지 이놈들 아무래도 업에서 요번에 다 녹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특권으로 하부 그냥 한 번에 밀어붙일게요 가자 다시 방원진 제가 마운록을 계속 조심하는 이유가 마운록도 되게 잘 죽어요 야 너 오하맹사를 때리고 있네 허브 한 번 때려도 괜찮아요 체험 너무 앞에 갔다 뒤로 질주지 오 장합 튀어나왔네 흐하 함 해 wont 만나를 그의 숨을 싸움 흠 ESO 그편이 끝나가지구 저ruck 아 우리 엄청 쎄요 코끼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프겐딩일 때는 이렇게 막 코끼리하고 청주병 섞여서 막 이렇게 전투하는 거 보기는 쉽지 않았죠 항상 그 전에 끝나가지고 이거 지금 이것도 필요 없어요 코끼리로 밀면 저거 그냥 깨져요 코끼리가 누구냐면은 이거 정욱이 그냥 가서 밀면 끝나요 나머지는 구경 정욱이 그냥 박살내세요 아 근데 별로 데미지가 아니네 가자 질주 밀어 우오 요한맹 사놈 우리 여기 회복 있어요 진짜 이거 위치가 엄청납니다 저 회복받고 이병력으로 하복 싹 미는 거죠 어 다 회복을 하러 가고 저 혼자 각도를 못 들어가게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라 각도 절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거 오하멘사 잡아 좋았고 호주처 별로 안 다쳤죠 이거 깨 아니다 그냥 다 회복하자 같이 누가 누가 안 다쳤을까요 손소가 안 다쳤네요 손소 가자 중차 여기 설치하고 혼자 밀어 중차 여기 설치하고 혼자 밀어 서왕 이쪽으로 가 장가 공격 시작 이어서 오는 거니까 그 위치에 나와면 서왕이 혼자 막아 아이고 유하가 거기가 죽으러 오는 길인지 모르고 지금 오는 거죠 서왕이 딱 지키고 있는데 요즘 차가 다 녹았나요? 벌써? 장난 빨리 설치해주세요 체험장 얘들이 지금 계속 와요 여기서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아 누가 오래 했더니 목이 아프다 자 성문 돌파 이쯤에선 허버가 진짜 좋겠는데 아 좋아요 능토 가장 베스트의 지금 이제 났어요 일기가 하나 모자라지만 제가 도와주면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좀 계속 막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허브 날려 이 고얀놈들 허브 때려 그리고 그리고 들어가 그리고 저다 이 구우 문을 이거 왜 안들어와 열어주고 해요 제가 하복이라는 동안 엄청 많이 밀었어요 손책님 자 어떻게 얼마나 만나 볼까요 원군이 곽해가 있네요 곽해 들어오게 해야 되고 아 거의 나눠갔어요 특권 뽑습니다 자 이쪽으로 모여서 아니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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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 출진 제북으로 싹 모여 자 여기부터 여기 조조가 보여요 좋아요 이렇게 삼부장 하면은 이거 진짜 무적이다 천하무적이다 와 조조의 청주병 그거는 천하무적이구요 하지만 기병으로 더 빠르게 할까요 호표기로 조조의 삼부장 2만 8천명 여기도 자 관평한테 몰아주려고 했는데 안되네 그럼 후우미한테 몰아줄까요 아 잠깐 등용 등용 파죠 여기가 아 근데 이거 없는게 너무 많다 그러면은 조조도 청주병으로 갈게요 아 사람이 없네 유비 아 유비도 나가고 없어요 여기 노숙 좋았다 노숙 무난화하고 있으면 됩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청주병 나오시고 나오시구요 여기 서성 있어요 서성도 농업하고 있네 소닉 방에 끌고 이거는 진짜 완전히 정해병을 뽑고 있는거에요 동주병으로 나가고 와 육손도 있다 2만천명 양웅의 강단이 끌고 이러네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끝났죠 이거는 얘네가 도착하면 터지는거에요 조조재편제 청주병으로 어차피 다 창병이니까 가고 저는 문 열어줘야 되죠 과케가 들어와야 되니까 빠지자 아 이거 되게 귀찮아요 진짜 이거 버그를 오리지널 없던게 PK에 생겨가지고 과케 빨리 들어와 자 허버 갑니다 아 허버 게이득 한번 봤다 코끼리 소리 뽀잉 지금 끝났어요 얘네는 양동으로 쭉 밀어버리면은 자 이렇게 가고 서왕 세력 재편제 싹 밀어주고 서왕 진군 하세요 어디로 감능으로 그리고 저는 저쪽 진양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조조는 빨리 올라오시구요 먼저 가서 감능을 좀 도와줄까요 그리고 대장을 조조로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조조가 지금 전투력이 워낙 높아서 조조는 빨리 깨고 합치면 육손이 대항이네요 자 조조 가지고 어 같이 밀어줘요 감능을 야 무지 상대도 안 돼요 조조 322 선분이 죽었네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밀어넣네 우리는 고사이에 우리 아들이 지금 저게 병력이 없는 건가 아 회복을 해야 되는 게 맞네요 아 회복을 해야 되는 게 맞네요 그러면 이렇게 가고 아니 다 같이 회복을 하고 저 혼자 공략합니다 저 혼자 미친듯이 달려가지고 정단을 여기 깔아주고 혼자 싸워요 명한제야 아 이거 끝나고 딱 밖에 봤을 때 손책 얼마나 많이 먹었을지 되게 기대돼요 자 고효율의 방원진 우와 감능 먹었고 고효율의 방원진이다 이놈들 범위공격 다 군병이에요 그리고 밥이에요 뒤로 가든지 말지 백도 가세요 둘러싸도 소용이 없죠 방원진인데 방원진 방원진 어마어마해요 방원진 어마어마해요 고효율을 이번엔 질주제의를 쓰고 돌아갑시다 우리 많이 회복했죠 부위는 거의 다 회복했어요 근데 이거 안 닿아 아 정나를 잘못 깔아왔네요 여기 닿지도 않네 고관아 이쪽으로 와 와 귀신 진짜 여기서 이제 병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일단은 서황이 조조한테 들어오시고요 그러면 조조가 어마어마하게 세단 말이죠 아 다 견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죠 뭐 광천으로 가고 육손이 평원으로 갑니다 전진해서 좀 손해보는데 어쩔 수 없어요 자 얼마나 먹었는지 볼까요 밖에 우와 엄청 깨끗해졌어요 이거 아래 지금 찌끄리기 정도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진짜 손책이 일을 너무 잘한다 우리 누가 있어요 지금 뭐 훈련을 할 수가 있어 어 누가 있네 출병 누구야 아들 나왔다 능달이 우리 능달이 동지로 바로 안 들어오나요 빨리 능달아 빨리 들어와 동이요 와 괜찮아요 방어 사기 선동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기도 가지고 있고 인덕 5단 인이 군자네요 저돌맹진 시혜의 아들 자 우리 아들 근데 우리는 쉴 팀이 없어 그냥 바로 나와야 돼 아 근데 아들 한 명 더 나올 텐데 좀 기다렸다가 둘이 같이 편성할게요 만명 3개월 후에 나오니까 일단 순찰을 하고 계세요 아들 자 조조가 여기 쳐주고 좋고 문추가 꼬라박는 거 너무나 고마워요 강차기가 이거밖에 없네 혼자 처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하고 장비도 4학년까지 갔네 근데 방통이 죽고 없어요 이미 가서 그냥 베트남이나 제압하세요 방통은 없지만 자 아들 회복 끝나고 육소 장압한테 이겼어요 가자 질조지에 밀어버리고 와 공석 427까지 왔다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그러죠 능조한테서 427이란 숫자를 봤어요 코끼리도 아닌데 육소는 이겼고 조조 8만명 와 상대 견진이지만 병력이 얼마 없네 육소는 그대로 밀어버리세요 장비 이거 뇌왕현 가가지고 더 쳐들어올거니? 더 쳐들어와 천천히 황제됐나요? 저 색이 왜 저러죠? 아까부터 저렇게 센 노랗던데 아 황제구나 그래서 계속 5로 나오는구나 너무 정신없이 쌓아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있었어 의형제가 황제가 됐는데도 모르고 있었어요 너 올 거야 안 올 거야 왜 계속 거기서 시간을 끌어 괜히 시간 끌어가지고 우리 전진해 아 오는 거구나 조조 건축할까요? 물론 빨리 오지 아 가버렸네 그럼 제가 상해 뺏으러 가요 자 견진 날성했고 거룩 밀어 또 견진해서 싸워야 되는 불리함이지만 뭐 감사합니다 응조 건축 필요 없어요 너 유의 좀 비켜줄래? 육소 계속 오는데 다 이겨내야죠 공급방 엄청 높아요 전투력 249 조조가 가면 너는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럼 저는 중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스트레이트로 그렇죠 가자 아들 한 명도 왜 안 나와 민심이 왜 자꾸 내려가 아 도시가 커지는구나 육소 내 진군 어디까지 갈 것인가 북평까지 갑니다 장압은 제가 상대해주고 제가 혼자서 상대하겠어요 아들 아들 마운로 그리고 저는 귀신이니까 이까지 가죠 충분히 가요 귀신 가자 아 역시 귀신의 선점 능력 먹었고요 막아주면서 바로 때리고 방원진 와 불글강좌 평소에는 그렇게 세 보였는데 방원진이랑 앞에 있으니까 되게 저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죠 되게 작아보이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방원진 앞에서는 불구강을 한번 쓰고 이거 대기시간이 이렇게 긴데 방원진은 무한대예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부들부들돼요 무한대 방원진 여기로 간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될 줄 알아 좋아 상산전투도 승리를 했고 중산은 곧 끝나고요 조조 재편제를 넣어주고 바로 밀고 올라갑니다 경란해주고 조조 진군 괴로 가요 남패를 거쳤다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집만 한번 받을 필요 없고 광철기 깔고 그냥 끝내도록 할게요 아들 마운로 저는 광철기 전진 언군 그냥 개무시에요 먹어주고 조조를 위로 올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조 진군 괴로 가시고요 육소는 이긴 다음에 양평까지 이거는 조조랑 합쳐서 올라가면 돼요 그냥 여기 깨로 가요 정란 설치해주고 방원진으로 방원진으로 이 짝방원진이고 이 짝방원진 감각화면 되는군요 어허 도망가려고 그래요 지금 도망가려고 그래요 계속 썩 적인 전진 언젠지 투고 바로 연격으로 타까 전진 공격으로 등장 다시 연격으로 뚫고 그냥 작업을 때려 이 징한 놈 밖에 처리하고요 조금 남아가지고 도망가요 유아 죽었네 유아 아까 서왕한테 덤빌때부터 불안했어요 원래 겁을 모르면 일찍 죽어요 사람이 무서운걸 알아야지 여기는 이제 버그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게 지워놓을때가 없어요 고립됐어요 왜 안때려 왜 안때리는 느낌이 드지 이러면은 양평에 괜히 얘네가 가서 병력을 낭비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를 최대한 병력을 살려가지고 저 근데 최대한 아껴 필요가 있나 다 끝나버려가지고 얘네를 기병으로 다 해가지고 끝장낼 수도 있고 어쨌든 아깁니다 최대한 아끼고 양평은 제가 올라가야겠어요 여기서 지금 병력 많이 갈릴 타이밍인데 육선이 가주면 돼요 쟤가 북평까지 가서 쟤가 북평까지 가서 쟤가 북평까지 가서 개별에 사는 한부대 오? 다 들어갔네 10명이 제 편지 전부 기병으로 바꿔가지고 달리도록 할게요 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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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병도 호표기가 없으면 사량병 호표기 없으면 사량병 호표기 왜 없지 그 다음에 다시 호표기 없으니까 사량병 여기서 호표기 여기도 사량병 다 됐죠? 대충 넣어주고 어 잠깐 900명 남은거 뭐야 호주천만 해산합시다 자 자 진군 물음까지 뜁니다 우리 아들 한명 아직 한명 더 안나왔고 일단 이뮤로 가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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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